오늘 내 생일이라 그런가 누나가 더 보고 싶네 택배 왔습니다 택배? 들어오세요 성우가 생일 축하해 어? 이 목소리는? 은하 왔죠 이쁘다 아이 누나 내 생일인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왜 몰라 너 주려고 밤새 케익도 만들었는걸? 아 뭐 피곤한데 그런걸 만들었어 난 누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치 바보 바보 이쁘다 에잇 누나도 아이 누나한테 쿨이 묻힐거에요? 응 이쁘다 너무 이뻐 아이 알겠어 안 묻힐게 누나 유학가면 거기서 남자친구들도 많이 사귀겠네 야 나 남자한테 관심 없다니까 너 말고는 칫 누나 누나 바보 우리 은하 누나 정말 이뻤는데 드디어 3년만에 만나네 누난 그대로겠지 은하 누나 너무 보고싶다 성우가 어? 은하 누나? 누나 들어와 성우가 어머나 아줌마 누구세요? 누구긴 누구야 은하 누나야 어머나 은하 누나? 어 누나 미국 유학간 3년동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거야?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어 어 야 누나 어? 근데 이건 뭐야? 어? 오늘 니 생일이잖아 그래서 누나가 준비해봤어 아 아 짜자잔 누나 응? 이거 무지개떡이야? 어 맛있겠지? 어 이거 우목교 지하상가에 있는 방앗간에서 쪘는데 거기 최씨 아저씨가 떡을 그냥 그냥 쫀덕 쫀덕하니 잘 찐단다 거기 생생정보통에도 나왔어 야 야 이거 뜨끈할때 한번 먹어봐야돼 자 어머나 어머나 한입 차셔봐 누나 식당 이모같애 어머나 어 그런 말하면 성기 너 험나 아이 누나 아 누나 진짜 미국 유학 갔다온거 맞아? 아이 갔다왔지 미국에서 조나단을 만났는데 나한테 좋은데 데려간다고 이렇게 따라오래서 따라갔거든? 어 근데 오렌지를 따라하지 뭐야 어? 그래서 3년동안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만 닫아왔어 아 아 성우가 오렌지 많이 먹으면 소변도 누우래 아이 누나 아 아 아이 누나 어머 어? 누나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? 음 음 쓰읍 아 아 누나 방귀 꼈어? 아유 아유 많이 참았어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진짜 야 창문 좀 열고